너도 박명수 네 NC DREAM버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너도래 N.C 안녕하세요 N.C DREAM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넉홍령의 A.B.C의 N.C DREAM 버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는 핑크폰 공룡 버전의 HOT SAUCE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다 함께 보기로 한 건데요. 저희 공연 ABC 마지막 장면에 커다란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약간 연결되는 생각해보면 뭔가 굉장히 재미...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Let's go! Let's do it! 옥이형 숨을 생각해. 눈에 숨은 마크야. 귀여워! 빨간색 마크야. 이게 우리 부나 똑같이... 우리들의 팀? 아니, 던들지 말라고. 아니야. 안 들려. 귀여워. 우리 목소리 안 들려. 아니야, 아니야. 와, 이 사람... 어, 뭐야? 왜 이렇게 말해? 뭐야, 이렇게 말해? 야, 이 형들 랩 아니에요? 아, 이 형들 진짜 많아. 아, 이 형들. 야, 뒤에 깃발 많아? 아, 이 형들. 왜 위도왕의 깃발. S&T 렉스. S&T 렉스. 어, 이 형들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 오, 이 형들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형들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이 형들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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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귀여운데. 내가 ه미 regioniu 다 we to la Like Halo 나 마카 형이야? 응, 마카도. 마카 형보다 더 귀여운데 우리는 처음이야. 귀했고 I 와 넹 Management 어? 뭐야? 나 proves G 모시형 멋있어. 캬우야? 까 Stock 콘서트야! 와 시즌이 있어! 시즌이! 와 완전 유리랑 완전 재미롭구나 뭐야. 아니 애들! 오! 방금 봤어. 귀여워. 귀여워. 보면서 힐링했어. 이걸로 다시 커서 켜야 되는데. 내가 애기였으면 이 영상 보고 나 MCD는 팬 됐어. 이 영상 보고 나 MCD는 팬 됐어. 내가 애기였으면 이 영상 보고 필드폰을 구독해. 그게 맞지? 근데 나는 가장 우리 콜라보 제대로.. 약간 그게 공연장도 그런데 T-REX가 우리 응원곡을 들고 있는 거야. 맞아. 그게 진짜 와 제대로 된 콜라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멤버마다 캐릭터가 있잖아. 근데 그 캐릭터에 맞는 공연이 따로 있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엔시티 전체가 어떤 공연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지 공개가 됐더라고. 아 진짜? 어떤 다이노소얼인지 한번 봐볼까요? 오케이. 공룡 ABC 누적 조회수 천만 기념 복습하기. 와. 엔시티 렉스. 엔시티 렉스. 엔시티 드립니다. 엔시티 드립니다. 데이노니쿠스. 귀여운 얼굴티. 하개발its 파워풀한 shortened. 에이처 인정. 귀엽다. 정화지는 인정. 런지니 공룡은 브라 Q. Brothers. 착하고 순수한 성격의 런지니. 이게 맞췄? 런지니 초식이 아니라 육식이잖아. 간by엑 저는 그냥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요즘은 잡식이죠. 그 다음 철로 엘라스무사울루스 골고래를 별명으로 가진 날 찍어 주셨다 내 목속에서 하는 게 수상이래 어 해찬이다 날리미무스 작은 머리에 아 작은 머리 와 이거 진짜 머리 작더라 다리가 긴 공룡 소두의 긴 다리를 가진 해찬 와 근데 그렇긴 하나요 켄트로스 켄트로스 가시를 가진 공룡 직설적인 말을 잘하는 섹시 섹시 랑베오사우루스 유념감각이 좋은 노래 아 대박 아 대박 느낌이 있죠 이거는 마크 마크티노사우루스 대표적인 공역 NCT DREAM의 계장 마크 마크티노 오 그냥 제노다 이거는 제노가 이름이 잠깐만 이유가 이름이 제노가 그냥 제노가 이름이었어 아 근데 되게 센스있게 멤버들이 그 포인트를 알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공룡 ABC 마스터 완료 완료 자 가요계에 저희 엔시티 DREAM이 있다면 공룡에는 핑크퐁이죠 예스 공룡 ABC부터 핫소스까지 저희 이번 콜라보레이션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핫한 레드렉스 의상이 아 저게 그렇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럼 우리 엔시티 DREAM의 공룡 ABC부터 핑크퐁 핫소스 애니메이션까지 망관부 만사부 그럼 우리 여기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요 드레이 차주가 화이 요 드레이 차주가 화이 예스 지금까지 NC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댄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ABC 와 공룡이다 이빨 좀 따가운데? 야 너 조심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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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야 위야 writing 제가 Give me idea message 와서 갔다 We Oh Yay I I I I I I I I I 안녕! 아!